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손편지나 노란 리본에 애틋한 마음을 담아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. 옛 조상들은 그리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했을까요?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주고받았던 수백 년 전의 편지들이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. 박수인 기자입니다. 조선 후기 안동에 살던 한 남성의 묘에서 발견된 한글 편지에 병으로 숨진 젊은 남편을 떠나보내는 아내의 애달픈 마음이 절절합니다. 비슷한 시기 아내와 잠시 떨어져 있던 한 선비는 백여통의 편지를 보내 그리움에 잠 못드는 마음을 전했습니다. 국립나주박물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한 역사 속의 가족 편지 특별전에서는 글로서 주고받은 꾸밈 없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. 조선을 세운 정도전이 고려말 나주에 유배됐을 때 아내가 보낸 편지는 뜻밖에도 격려가 아니라 살기 힘들다는 투정이었습니다. 정조 임금이 최대 정적이었던 노론의 거두 심환지에게 보낸 편지에는 암살의 위협 속에서도 조정을 주도하려는 비장함이 드러나 있습니다. 옛사람들이 썼었던 이 편지 글을 통해서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진정한 모습을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. 편지지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 여러 가지 문양을 새겨 넣은 장식 목판. 벼슬자리를 청탁하는 백제시대의 목간 편지를 보는 것도 이번 전시의 재미거리입니다. 전시를 다 관람하고 나면 스마트폰 메신저가 아닌 손으로 쓴 편지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.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.